네, 그런데 밥을 안 해주잖아요. 남자들은 미칩니다. 그래서 밥으로 남자들을 살살 달래서 그러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. 아, 그렇군요. 한 말 안 내주면 돼. 알겠어요. 은혜원 씨, 대꾸 안 하겠다 이거죠. 대꾸해야 돼. 어, 신발 안 쉬는 것 같아요. 야, 구름을 걷는 것 같다. 알바네, 거짓말하지 말고 알바네. 야, 파트너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좋은 패드를 붙여주셔서 빨리, 더 빨리 낫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원, 투, 쓰리, 포, 파, 비, 포. 농반, 진반인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건지 애매하게 웃어가며 한글 공부 중인 이분. 그 가족들도 이 хват도 없죠. 농간 유연? 날은? 쇼드류, 욕, 갓, И hmm. 음,ioni, errand. eso瑜아шь requiem 엠도 beau 인도 시기리아 왕국만큼이나 수리랑카 유일아 인쇄 풍력을 볼 수 있다는 지요. 아하, 한가. 이거 주민들이 옹이 종이 보여 각자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다름 아닌. 이거? 이게 그 시리아다는 물건이오? 네? 아저씨? 이거 낚시대요? 어, 그만. 실망감 밀려오는 찰나의 등장! 요것은 무엇이 쓰는 물건인고? 이게 낚시랑 무슨 상관이오? 아저씨?